최근 일본 난카이트로프 대지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간사이 지역의 지진이 상황을 살펴보면 12월 31일 새벽 4시 2분에 오사카남부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이틀 전인 12월 29일 새벽 4시 23분에는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5시간 뒤인 오전 9시 22분에는 교토구 남부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연속하여 두 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2011년 11월 1일 워카야마현 남쪽압바다에서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으며 이곳은 난카이트로프와 매우 가까운 곳입니다. 이 지진은 남북방향으로 압력축을 가지는 역단층형 지진입니다. 필리핀의 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섭입을 할 때의 판이 튀어오르면서 발생한 지진입니다. 판경계의 지진으로는 증원의 깊이가 매우 얕습니다. 1995년 1월 17일 오전 5시 46분에 한신아와지대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한신아와지대 지진은 고베를 중심으로 한 일본 간사이 지역에 발생한 리히터 규모 7.3의 강진을 말합니다. 이 지진으로 6,400여 명이 사망하고 10만 동 이상의 주택이 파괴되었습니다. 당시 동양 최대의 항만이자 부산항에 이어 세계 6위의 컨테이너 항만으로 이용을 자랑하던 고베항은 그 후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60위 이하의 항만으로 전락하였습니다. 17일인 2022년 1월 17일이 되면 한신아와지대 지진이 발생한 지 벌써 2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본의 대지진은 겨울과 봄에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1월 3일 초승달 이후로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계속하여 경고가 되고 있고 또한 오사카, 두토, 와카야마, 표고연 등의 지진 등이 발생을 하면서 간사이 지역의 대폭발과 함께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과 제2차 한신아와지대 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